적당히 해 시키노무 시키노마 뭐 찌를 거 같아 어? 짠! 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필요할 순 없고 남수나 걸그룹 레이샤 고은님이 합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분 말하는 거지 고은님 고은님 와 이쁘다 오지게 이쁘다 남순님 남순이 고은님 저 BJ인데요 아 진짜 남순님이에요? 아 진짜? 방송 반응이 딱딱딱 미진은 안돼? 저.. 실례가 안된다면 오늘 보고싶습니다 한 방 네 날짜 잡아주시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멀리 사시나요? 아 지금 영상동이에요 지금 보고 싶은데 너무 이기적이죠? 제가 봤을 때 이제 끈이 끊어졌어요 제가 술이 이게 원래 이상한 술인데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위험해서 저희 집에 실이 있어요 네 지금요 달려와주세요 집게 한 번 볼게요 와 아 잠 아 좀 너무 야 집과 집과 아 이거라 이거라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신가요? 저 올해 28살 나 말 놓을게 몇 살이신가요? 30살 같이 안 보이죠? 네 동암이세요 아 직캠 잘 봤어요 아 그래요? 응 무슨 직캠 보셨어요? 직캠이요? 네 네 아 제가 진짜 오늘 방송하다가 이거 보여도 되나요? 아 뭐 방송 네 뭐죠? 하얀 색깔인가요? 네? 아무거나 그냥 단단하게만 꿰매주세요 흘러내지 않겠네요 네 알겠어요 단단하게? 네 저 남자분이 죄송해요 아 진짜 총회원에서 오자마자 두었는데를 아니 아니 완전 좋아요 아 그래요? 정말네요 정말네요 단단하게 꿰매주세요 저 이거 춤추다 훈련내면 흘러내면 좋겠어요 흘러내면 좋겠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어 어 가슴 찌르지 말고 아 무서워 아 기다려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요 가만히있어요 움직이지 마 잘하는 거 맞아요? 아 나 무서워 진짜 응?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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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아니 보이나 내가 위에서 보면은 이게 뭐가 보이잖아요 뭐가 위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는데요 드마쇼 아 아니 저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더 열나요 지금 가만히있어 진짜 나 잘해 나 다퉈 찌르면 레전드 키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응 보였다고요? 뭐가 보였는데요? 뭘 미친 새끼들아 조용해 뭘 뭘 보였어 보셨어요 뭐? 아니요? 됐어 오 됐어 오 안 떨어라 키키은 은근히 바느질 잘하는구나 키키 귀여워 오빠 잠깐만 제대로 뜨고 해? 가만히 있어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는 영어로 하우두유 다쳐 다쳐 매스 귀여워 초등학생들 담래희망 1위 BJ 대충 해주셔도 돼요 적당히 해 이시키노무시키노마 오 찌를 거 같아 우와 탄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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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들 진짜 잘 하세요 아담 선생님 뗀싸 뗀싸 에이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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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위험해 네? 댄스는 이제 잠깐 멈춰야 되겠다 네 댄스 멈춰야 되겠다 와 이거 죄송해요 또 끊어져가지고 내가 죄송해요 지금 옷을 맞춰야 돼 오마어마에 옷이 아까 좀 어 미싱 아니 미싱하면 안 돼 미싱해야 되나? 응 아 제가 이럴다고 옷을 갖고 오긴 했거든요 다른 거 입고 왔다 뜬 때문에 어